최준섭, 최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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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el 손을 닫고 마지막은 아들같은데 아들? 아니야 저 다운스가 리얼이야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멋있어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늘어가 너도 내 금식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최준석 씨의 나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일일 학부는 아니실 것 같아 크긴 수행 없고 그냥 한국어 같은 순섭이 오빠네 우리 울치는 거 같은데 대형배우 같은 느낌 어울려요 어울려요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노래만 잘하면 진짜 둘이 하면 진짜 그림이 최고지 사랑인 내게도 찾아왔나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섭이여 준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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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섭이여 준섭이여 한, 두, ש, ש, ש 눈이 띄는 거 준섭이야 준섭이 새누섭이 준섭이 준섭 제발 정말 사랑할 거 같아 눈이 띄는 거 어느새 내 진전의 모든 것 어느새 내 진전의 모든 것 정범한 세수죠 어느새 내 진전의 모든 것 정범한 세수죠 내 맘처럼 기억나 부르던 마음이 지게 빛이 나 지게 빛이 나 변하는 내 골목이 넌 몸에의 그림 같아 오오오 그렇게 변한 날은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봐 하루 종일 바보셔도 네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에이! 오오오오오오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나 오오오오 이렇게 변한 날은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봐 하루 종일 바보셔도 네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오오오오오오오 네 생각이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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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supportive 왜 이렇게 발견을 해? 100명, 100명 하시니까 160도 살 거에요. 100명 다 풀어서 수영하실 수 있어요. 귀엽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1, 2학번 최준섭씨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출입대 1학번 24살 최준섭입니다. 어머 예! 잠깐만, 24살이라고요? 네. 나보다 동생이야, 준섭이가? 네, 맞아요. 살다가 살다가. 김진우 학과. 갑자기 이 노래를 불러. 야, 그 와중. 와, 앗 써요. 신영아. 감정 몰입해.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감정이 있어. 본인 나라가 아닌데 대단하다. 사다도 사는 게 아니래. 아, 외국인 이렇게 콜롤이 되는거에요? 아, 외국인 이렇게 콜롤이 되는거에요? 말이 안돼. 네. 잠없는 감옥 같아서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슬프를 알아. 네 색조차 알 수 없던 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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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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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 너 지칠 때. 처음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린 마지못해. 웃는 거겠지. 우린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계속 웃다가 노래하는 건 슬픔이죠.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태워도, 태워도, 태워도 남았다면. 남김없이 태워도 돼 우려날 때까지. 살다가, 불가하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동생인 거 아니죠? 혁독적이다.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